데이터 정렬, 정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SORT 소트인데요. 뭐냐면 특정 필드의 크기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이에요. 재배열하는 기능, 재배열, 위치를 바꾸는 거죠.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는 순서가 있고요. 1, 2, 3, 4, 이렇게 가나다라, ABCD, 반대 내려오는 순서,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셀값에 따라서 정렬이 수행된다라는 거고 보겠습니다. 지금 성명, 부서명, 고가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오게 되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을 클릭하고 정렬 대화 상자에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성명, 부서명, 고가점수는 정렬에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를 해제하면 성명, 부서명, 고가점수까지 같이 정렬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이 예제는 정렬 기준, 성명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셀값이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현재는 김선, 나예지, 전지연, 홍길동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홍길동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 전지연, 나예지, 김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서명, 고가점수도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뭐다? 정렬이다라는 거죠. 또 갈까요? 이번에는 부서명을 기준으로 당연히 셀값이고 올라가는 순서, 오름차순을 선택하고 확인, 그러니까 상단부가 먼저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는 고가점수를 가겠습니다. 고가점수, 당연히 셀값이고 내려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내려가는 순서, 190, 85, 67 바로 이게 정렬이다라는 거죠. 공백은 빈셀을 뜻하는 건데 공백, 빈셀은 정렬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 정렬 순서와 관계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장량을 잘 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게 바로 얘인데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 숫자, 기호,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한글, 공백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제일 먼저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그 다음에 기호 문자가 나와요.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는 거니까 작은 게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소문자, 대문자가 나옵니다. 단, 단,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어디에서? 옵션에서요.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 그리고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 오름차순일 때는 숫자, 숫자, 그 다음에 기호 문자 숫기, 소, 대, 오름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 공백, 숫기, 소대, 한, 공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숫기, 소대, 한, 공 그 다음에 내림차순을 했을 때는요. 공백은 이래저래요. 맨 마지막 방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오름차순에 반대로 가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대문자, 소문자, 기호문자, 숫자 이렇게요. 이게 바로 내림차순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림차순도 대소문자 구분하도록 설정되어 있을 때다라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이 순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특수문자, 기호문자, 대문자, 소문자, 한글 그 다음에 공백, 숫자예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경고 대화 상처가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얘도 시험 문제 나와요. 선택 영역 확장. 그러니까 정렬할 범위를 확장할 거냐 아니면 현재 선택 영역으로만 할 거냐 이렇게 또 친절히 물어봐요. 우리는 현재 선택한 영역만 할 거니까 아래 선택하고 정렬. 그리고 옵션에 와서 대소문자 구분이 체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라는 거는 뭐냐면 행 개념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은 열 개념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쪽에서 아래쪽 행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대소문자 구분 체크해야 되고 옵션에서 옵션에서 대소문자 구분 방향 줄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하니까 조심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특수별표가 제외되기 때문에 기준은 열. 시열이고 셀값이고 그 다음에 정렬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숫자, 기호, 소문자, 대문자, 한글 공배됐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얘도 마찬가지로 대소문자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내림차순. 림차순 확인. 보세요. 한글, 대문자, 소문자, 기호, 숫자, 공백.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백은 이래저래. 마지막.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렬 기준은 최대 64. 64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정렬. 정렬. 64. 64.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렬은 64. 그 다음에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하고 정렬을 실행하면 해당 범위만 정렬된다.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그대로 해당 범위만 정렬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정렬할 때 셀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정렬을 하게 되면 현재 셀 포인트를 기준으로 인접한 데이터를 모든 범위로 자동적으로 지정해줘요. 그리고 머리글 행위에 있는 필드명은 정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고 그리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서 정렬을 선택하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정렬 순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첫 번째 행위 정렬에서 제외된다. 방금 전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렬 옵션에서는 대소문자 구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렬 방향 위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열 단위로 정렬이 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대로 정렬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보통 작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셀의 색이라든가 글꼴 색 또는 조건부 서식 아이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셀의 색, 글꼴 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그 다음에 셀의 값도 포함이 되는 것도 신경 쓰셔야 되겠죠. 셀의 색이라든가 글꼴 색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같은 경우는요. 기본 정렬 순서는 없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정렬 작업에 대해 원하는 순서를 정의해줘야 된다. 사용자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센텐스가 얘인데요. 우리가 열이나 행을 숨겼어요. 예를 들어서 숨겨진 열이나 행이 있을 때 열과 행을 숨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렬을 했을 때 홀라당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을 하더라도 같이 이동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시 이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렬을 하기 전에 숨겨진 열이나 행은 다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갖고 장렬 치는 거죠.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시 이동되지 않는다인데 같이 이동된다. 라고 뻥을 쳐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정렬 작업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정렬할 때는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병합된 셀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병합을 해제한 다음에 정렬을 수행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네. 데이터 정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